안녕하세요. 새노래명성교회 3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채마리솔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여러 소식을 모아 유송스트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아 오늘 저녁 예배 시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가 열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간 1,000번째 릴레이 기도운동을 진행합니다. 2층에 위치한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신 후 기도명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선교회 사명을 이루고자 하남 지역의 농인사역을 위한 선교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오래도록 쉬었던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다만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닌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누래 명성교회 창립 8주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2022년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